엑소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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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7시 53분 09초에 일본 화산섬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의 금융은 4.3이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4.5km였고요. 3월 12일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4.3이었고요. 화산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학자분께서 6개월 전에 이곳에서의 지진팔을 보시고서 동일본 대지진의 곧 발생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혼수 쪽에 지진이 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우리가 화산섬과 또한 이즈제도와 오가사오라제도, 북마리아나제도 이것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타깝게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화산섬 같은 경우는 발생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만과 러시아의 캄차카 쿠릴반도 쪽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고 내일 대만과 러시아 캄차카와 쿠릴반도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그쪽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다에서 일본의 고세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24일과 3월 20일에 고세다 근처의 니시누마테에서도 지진이 4.9개 지진이 있었고요. 고세다에서 4.9개 지진이 3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즈제도 말씀드렸던 이즈제도는 지진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데이터 창구를 봤을 때 이즈제도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확률이 높습니다. 4.4개 지진이 3월 24일에 발생했었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4.5개 지진이 요가이치바에서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본 수도와 도쿄와 가깝습니다. 또 후지산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 니시누마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이 났습니다. 고세다 근처에 니시누마테에서 고세다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다음에 3월 21일에 미야코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일본의 이시노마테에서 4.3의 여진입니다. 그런데 여진이 한번뿐이 아직 발생 안했다는게 굉장히 지금 이상합니다. 7.2 처음에 2였죠. 7.2에서 다시 7.0으로 바뀌었는데요. 7.0 정도의 강진인데 여진이 한 번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진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7.0의 지진이 3월 21일 9시 9분 45초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지진이었죠. 쓰나미가 발생이 됐고요. 진원의 깊이는 54km였고요. 이 지진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여진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날 미야코 지진이 있었고요. 3월 18일에 이제 화산섬에서 지진이 또 났었죠. 화산섬은 지나면 안 되는 곳인데 오늘도 났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제도 보린 아일랜드에서 지금 보시면 화산섬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북마리아나까지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지진이 안 되는 곳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나미에서 3월 17일 날 104번째 지진이 1월이 들어 5.0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지진은 2월 13일 7.3 지진의 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화산섬에서 또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6 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륙 지진이었죠. 이바라키안 사카이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0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와카야마 난카이 트러프의 폭발적인 대폭발을 예상할 수 있는 와카야마 나카이난에서 4.7 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기상청에서는 난카이 트러프를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일본의 큐슈섬이 문제가 있다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와카야마 카이난에서 지진이 4.7이 나면서 그래서 여기 난카이 트러프도 위험하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큐슈 구마모토 홈마치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4.5의 지진이었고요. 큐슈 같은 경우는 일본 기상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지역입니다.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큐슈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께서는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다음 하찌노에 일본 아우머리 하찌노에에서 4.9의 지진이 이를 들어 49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우머리 아우머리 로카쇼무라 원전이 있고 거기에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프루톰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1일 새벽 37분에 일본 아우머리 또 야마다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진은 4.3이었습니다. 역시 지진이 발생되면 안 되는 곳인 이즈제도 또 3월 10일날 계속해서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계속 화산섬에서 대지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최근에 나고 있습니다. 2주 내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키타현 덴노 여기 덴노에서 덴노가 서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금 방향이 서쪽에서 이쪽인데 덴노의 지진은 이거는 만약에 덴노 아키타현에서 4.6이 아니라 7.0 이상이 날 경우에는 과거에 그렸듯이 한국의 동해안을 강탈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키타현의 지진이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진을 단순히 일본 혼자만의 지진을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두고서 우리가 서일본대 지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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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